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 특별 지시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 5만 가구에게 올해 연탄 쿠폰을 가구당 7만 4천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등유 바우처 지원 5,400가구에 대해서도 등유 가격 인상률과 평균 등유 사용량인 400리터를 감안해 가구당 33만 1천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 금액은 수급 가구에 기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탄과 등유 구입돼 카드로 결제하면 되는데요. 한파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됩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대해 난방비 52억 9천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기준으로 활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습니다.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범위특례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도 상향해 1월 1일부터 함께 시행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합니다. 특히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구분해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시행 중이며 결과는 올해 시범사업을 설계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기간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31일까지며 대상은 서울에 사는 13세 이상,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입니다. 우선 참여자의 나이와 돌봄 가족 여부 등을 통해 대상자인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 돌봄 대상과 돌봄 과정에서의 어려움, 지원받고 싶은 도움 등을 객관식으로 설문합니다. 설문조사 이후에는 심층 면접을 진행하며 설문응답자 중 희망자를 선발해 집단 면접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가족돌봄청년이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